네 12월 21일 장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AR인베스트 하창봉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다행히 어제 또 나스다 하락하고 해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버틴 것 같아요 잘 버텼다 볼 수도 있고 미국 증시가 오미크론 이슈라든지 복합적인 이슈였는데 이틀 동안 사실 다오지수는 한 1000포인트 정도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락을 했었는데 또 마침 오늘 12월 21일 화요일 장이었는데 외국인도 주식을 일정 부분 매수를 해두르고 사실 어제 하루 전날 같은 경우가 5500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게 12월 들어서 가장 많은 금액이었어요 많은 금액이었고 지수 위치도 조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만 하루 만에 조금 돌려준 힘 그리고 기관들이 다시 매수가 들어온 힘 우리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2월 29일이 배당락일입니다 배당락일이 있기 전 28일까지는 기관의 수급에 조금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배당을 노린 배당 차익거래 자금을 말하는데 어쨌든 기관들 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 여기에 이제 또 장전에 사실 호재가 두 개가 나왔었어요 첫 번째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전망치를 상향한 부분 시간에서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장 열릴 때부터 이미 SK하이닉스의 예상 호가가 좋게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좀 기다렸던 것이 미국이 급락하고 어제 좀 우리 장이 영향을 준 게 오미크론의 확산이 빠르다 보니까 과연 미국은 백악관의 성명이 어떨까에 대한 관심이었는데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은 봉쇄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걸 강조한 부분이 아시아 정신 전반적으로 강세로 들어갔지 않나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일단 불안감에 이제 아침 장을 맞았던 분들은 그래도 좀 가슴을 쓸어내리겠지만 그래도 이게 또 내린 게 또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떨어진 거 더 하락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안도를 느낀 정도니까 일단 이번 주 시장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오늘의 상승 이게 바닥을 다지는 반등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아직도 우리 내일은 모르잖아요 네 지금 한 가지 지표 중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연중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를 조금 말씀드리면 한참 장이 팔발할 때 7, 8월 이 정도만 해도 코스피 거래대금이 대략 10조 원이 없고 코스닥은 15조 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스닥이 조금 변동성이 크면 10조 원대 좀 넘어가고 그게 아닐 때는 10조 원대 초반 코스피는 오히려 그것보다 못하고 오죽하면 지금은 아닙니다만 11월 달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그래서 업비트의 거래대금이 코스피 보다 더 큽니다 지금 장은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LP들의 역할이 약해졌다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 조금 모를 수도 있고 흘릴 수 있는 단어 중에서 우리 시장에는 주식 같은 경우는 삼성전제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LP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업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정권거래소에서 정권사들한테 일정 부분 호가를 넣어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우리가 보통 주문을 하다 보면 매도호가, 십차호가, 매수호가, 십차호가 그중에서 이제 서로가 매칭이 될 때 체결이 되는 구조잖아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 다 가격이 들어와 있어요 얼마에 몇 주, 몇 주 보통 이런 것은 유동성 공급업자 이야기하는데 연말장의 전형적인 특성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자금은 보면 우리가 펀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펀드가 있을 거고 이제 그냥 지수만, 지수보다 조금 잘하자 패시브 펀드가 있는데 해츠 펀드들이나 액티브 펀드들은 이미 11월달 정도에 북크로징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12월달에 신규 자금을 쏘지 않습니다 내디를 예를 들어서 아무리 전기차, 현대차가 좋아도 굳이 연말에 현대차의 베팅이 안 들어오는 거고 네이버 카카오가 아무리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어도 12월이 안 들어오니까 아까 초반에 문의 주신 시장이 앞으로 어떨 것이다에 대한 것보다는 시장의 힘 자체는 쉽게 말해서 지수변동성 자체는 여전히 연말까지 조금 더디겠지만 어제처럼 거의 거려 없이 그냥 하랑으로 가는 거는 다시 이제 산타는 오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산타는 오지 않겠지만 다시 하방치지로이라는 개별 장세는 조금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지난 밤에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죠 전망이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어떻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 반도체 쪽이 어떤 추세의 반전 이런 의미로 받아야 될지 워낙 하루 올랐다 또 다음날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오늘은 그냥 옳은 날 이렇게 받아야 될지 아 근데 미국 반도체 기업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볼 수도 있고 근데 엄청 중요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는 세계 2대 3대 메모리 랜더를 만든 회사입니다 아시겠지만 랜더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가 거의 50% 점유율을 갖고 있고 메모리 쪽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미국은 우리나라는 12월 결산 법인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 말이 이제 배당량이 되는 건데 미국은 좀 다르죠 미국은 9월 결산 법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그냥 중간에 상식으로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국은 마이크론의 지금 실직 발표는 1분기 거예요 9월달 12월달 10월달부터구나 10월달부터 10일 12일 되는 건데 일단은 매출 숫자로 놓고 보면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769억 볼 정도가 나왔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33%인데 여러분들 숫자는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팩트만 정리해 드릴게요 지난 분기보다는 매출이 7% 정도가 감소한 건 맞아요 전 분기 그러니까 여름보다는 감소했는데 뭐 순이익 같은 경우도 조금 조금 전가 어떻게 보면 전가 수치 자체는 그렇게 서프라이즈하다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매출액하고 미국 지표는 볼 때 매출액하고 순이익하고 가이던스 세 가지를 보는데 매출액하고 순이익은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전 분기 컨센서스보다 정말 뭐 퍼센테이지 말하기 좀 무한할 정도의 단수 퍼센트가 나온 거고 근데 뭐가 중요했냐면 이제 CEO의 어떤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에요 앞으로 내년이 어떨 것 같으냐에 대한 물음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좀 해 준 거죠 이거 생각보다 수요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수요가 괜찮다는 말은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공급이 많다 보니까 수요가 지연되면서 가격이 내린 부분이잖아요 근데 공급이 많은 거는 삼성이든 이런 기업들이 재고 조정에 들어가면 돼요 중간에 아니면 오퍼상들이 재고 조정 들어갑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글로벌 주요 오퍼상들 중간상이라 보면 되는데 반도체도 중간상이 있어요 중간상들이 물량 사지기를 좀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매칭이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내년 1분기, 2분기 바닥론이 나오면서 삼성이 하이닉스가 11월 달부터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공급적인 요인이고 과연 수요적인 요인이 되게 중요해요 가격이 오를 때는 그게 첫 번째가 데이터 센터 쪽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방 산업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AI 인공지능 그리고 5G 또 5G 쪽이 갑자기 계속 과도가 되는 것은 메타버스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어떤 연관이 있죠? 메타버스의 환경, 메타버스의 구현을 위해서는 지금 보다 더 빠른 속도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또 5G에 대한 전망, 반도체 전망 그리고 주가는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전기차 EV 시장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는 거고 실내로 갑자기 메모리 반도체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전기차는 왜 말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기사 하나 정확히 잘 갖고 계십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테슬라 쪽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하는 기사가 있었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차량용 반도체 그거 NXP라든지 XT마이크로라든지 그냥 한국에서는 안 만들고 작은 회사들이 만들었는데 공급 부족된 거 아니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약간 저사양의 차량용 반도체 그런데 삼성전자가 테슬라 쪽으로 납품한다고 한 차량용 반도체는 정말 기존의 차량 반도체보다 속도 같은 경우나 성능 면에서 월등한 고성능 SSD 그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전망 주가는 오늘 밤에 증강 후약으로 약간 갭상으로 밀릴 수는 있겠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절대 주가가 주당 85달러 정도면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그림이거든요 영국가 그 관점에서는 충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의 주가 폭등은 아니겠지만 주가를 잡아주고 오늘 정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목격한 것처럼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오늘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이 거의 15% 이상 급등했지 않습니까 소부장 쪽으로의 낙수 효과는 충분히 마이크론의 전망치가 기대할 수 있다 지금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앞으로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짓눌렀던 거는 지금 디렘 반도체 메모리가 디렘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네 이런저런 부정적인 소식 때문에 불안해했었는데 일단 이러한 전망들이 이제는 좀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부자 포인트가 보통 지금 당장의 실적 1분기 때 영업이익이 몇 조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사실 오판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움직이는 것도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좋아지겠다 그리고 지금 11월달 12월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 32권 내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강하잖아요 기수 대비해서 물론 그 두 친구가 강하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나 다른 종목이 빠지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수급이 그 몰려있는 것 자체는 내년도 메모리 시장 자체가 조금 좋아진다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좋아진다는 그림이고 어차피 4분기 실적이야 내년 1월 말 어차피 또 우리 1월 초순에 바로 삼성전자 4분기 가이던스를 봅니다 보게 되는데 4분기는 내려놓는 거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오미크론 좀 나오고 아시죠? 코로나 최대 수의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우리가 빨리 시장이 노출돼 보니까 잊어먹는데 반도체가 상반기 때 좋았던 이유가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재택이 넘고 집콕이 많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커졌던 거죠 근데 지금 다시 그럼 어쨌든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국가는 많습니다마는 사실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아까 말한 대로 데이터 센터의 역이 나오고 데이터 센터가 전체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나 스마트폰 반도체나 PC용 반도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많은 개수가 들어가고 단가가 커요 근데 데이터 센터에는 또 하나의 호재가 생긴 거예요 어떤 호재? 또 메타버스 또 메타버스 때문에 이게 반도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약간 그 상태 해봤어요 아 이게 하반기 접어들어서 많은 갑자기 조금 턴을 했지 않습니까? 턴을 했어요 반도체주가 10월 중순에 턴을 했고 한국은 11월 중순인데 꼼꼼히 생각을 해보니까 메타버스 관련주가 이렇게 치고 간 시점이 거의 10월 말부터 11월이었어요 근데 이게 또 CES랑 연결이 되네 충분히 메타버스라는 흐름 자체가 단순하게 메타버스 관련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까지도 충분히 트리가 되고 있고 이걸 저는 마이크론이 한 번 더 대놓고 메타버스라는 표현을 안 했지만 추정컨대 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반도체가 선반영하고 있다 그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이제까지 중소용주가 많이 올랐었죠 대용주 재미가 없었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셨듯이 그 뒷단에 동진세미캠 같은 그런 후속 업체들 뒷단의 업체들 그쪽에다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소부장족에다가 투자 관점에서 역시 소부장이죠 왜? 우리가 이제 주식이 하는 목적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기업보다는 좋은 수익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를 10% 올리기 위해서는 1조라는 금액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주가 관점에서는 근데 1조라는 금액 자체가 시가총액 5천 1조 원짜리 미만에 유입되게 되면 10% 20% 움직이는 거는 다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메모리 업황이 좋아진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결정지로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또 삼성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설비 투자를 강화하는 거고 ddr5로의 전환이 빨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항상 메모리 업황이 좋아진다 또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의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강하다 왜냐하면 또 외국이나 기관 자금들이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붙들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소보장에서의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소보장 그럴 때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공적 이야기할 때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뭐 어렵게 나눌 필요는 없는데 메모리 시장이 좋아진다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전공적 업체들이 먼저 움직이니까 시장에서 알고 있는 PSK, 원익 IPS, APTC, 이런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고 여기에 또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어차피 같이 가잖아요 파운드리 이야기, 파운드리 이야기가 조금 계속 강화된다 할 때는 또 파운드리 관련, 비메모리 관련 주축을 보기 때문에 뭐 이것 좀 어렵다 싶으면 저는 전공적, 후공증 테스트 업체 아니면 DDR5 업체 이런 업종의 대표 종목들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또 1월이 통상적으로 중소행주가 대형주보다 강합니다 그 관점이라 본다면 오히려 이제 후자 쪽이 수익률 책임에서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의 안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또 이제 다른 쪽들 높게 올라가는 거 보면 좀 마음이 쓰리죠 그동안 계속 조종만 봤다가 네 근데 이거 못지않게 또 속쓰린 분들이 이제 자동차주 들고 있는 분들일 거란 말이죠 현대차 기하, 현대 브리스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도 전기차에 대한 이슈로 미국은 포드라든가 gm 이라든가 참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요 며칠 조종을 받고는 있지만 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조종을 받았단 말이죠 지금 인프라 법안이 다시 되냐 안되냐 이런 상황에 빠지면서 미국도 전기차 쪽이 테슬라를 보면 쫙 빠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또 이분들은 그러니까 조금 같이 볼 수도 있고 나눠볼 수도 있어요 네 일단 그냥 편하게 나눠보죠 전기차와 전기차 관련주들 여기서 이제 lg화학, sdr 이런 관련주들 아니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에코프로, bm, lnf의 2차전지 소보장업체 요거 하나 딱 나누고 현대차, 기아차도 나눠보죠 21만원에 멈춰있는 현대차, 8만원대 멈춰있는 기아차 근데 그거보다 더 못한 위아, 모비스, 남부 등등으로 나눠보죠 일단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돼요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900달러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테슬라, 모터셀 주가가 물론 이제 여기서 시장에서 나오는 앨런 머스크가 그동안 주식을 18조, 20조, 8월 동안 다 한 문제 근데 테슬라의 주가와 시간이 되실 때 비트코인의 주가를 나란히 겹쳐보십시오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역시나 어떻게 보면 약간 말 맞추기 나름인데 테슬라의 주가와 비트코인의 주가는 거의 동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앨런 머스크가 일단 비트코인으로 인한 테슬라의 결제 자체를 일단 보리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과 테슬라의 주가 그리고 또 하나가 나머지 종목들, 화려하게 상장했던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 모터스의 주가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건 뭐냐면 미국의 대표적인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포드라든지 GM의 주가도 내려가고 있어요 아니, 차동차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동남아에서 부품 차량용 반도체나 부품만 풀어주면 대기 수요가 넘쳤단 말이에요 이거는 또 다른 거야 이게 대기 수요가 넘치는 거야 반도체는 수요가 많아서 문제였고 공급이 많아서 문제였고 공급이 많은데 수요가 작은 거고 차는 완전 반대예요 수요는 엄청 대기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없어가지고 못 간 거란 말이에요 실적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급이라는 건 수요보다 훨씬 풀기 쉬워요 어떻게 보면 봉쇄만 풀려버리면 동남아 공장이 잘 돌아가게 되면 말레이시아 공장이 잘 돌아가면 근데 저는 여기에 딱 포인트를 잡았어요 일단은 왜 테슬라와 루시드 모터스의 주가가 약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 어제 정시에 조금 눌렸던 건데 전기차는 또 하나의 어떤 산업이 있냐면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렇죠 누가 생돈 주고 누가 제 값을 주고 다 사겠습니까 생돈 주고 정부가 돈 줘야지 보통 우리가 6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네 서울 국가 보조금이 있고 지자체 보조금이 있고 그런데 지금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걸 되게 강화해요 그래서 지금 12월 달 미국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1조 7천억 달러의 사회 간접 자본의 법안 통과입니다 바이든은 이게 자기 표에요 근데 지금 약간 이 조 만친 상호는 이 사람이 지금 자꾸 쇠방을 놓는 거야 조신 아닙니다 조 미국 분이에요 가서 손 좀 봐주고 와요 이름이 조구나 보통 앞뒤 바뀌어 있죠 조 만친 이분이 지금 자꾸 미국에서 진행하는 법안이 뭐냐면 1조 7천억 달러의 사회 간접 자본 투자입니다 1조 7천억 달러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여기에 바로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BBB 법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배터리 관련 법안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1조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2천조가 넘겠죠 2천조 훨씬 2천5백조 정도 되겠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여기에는 기관시설 짓는 것도 있는데 차량용 전기차 쪽에 보조금이 있어요 최대 1만 2천5백 대당 무려 1만 2천5백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대략 1,500만 원 이상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만 2천5백 달러를 다 주느냐 그게 아니고 구간이 있어요 일단은 PHEV 그러니까 플러그인 전기차 이상 우리가 말하는 EV는 순수 전기차고 어려운 이야기 빼고 그냥 EV 전기차 기준으로는 7천5백 달러를 주게 되고 여기서 만약에 미국 제품에 배터리가 들어갔네 그러면 500달러 더 줄게 그래서 8천 그런데 이 전기차 조립을 미국의 노조원들이 생산을 했네 그럼 4천5백 달러 더 줄게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총 이제 1만 2천5백 달러 정도가 지원되는데 1만 2천5백 달러가 지원되려고 그러면 이 사회간접 투자 SOC 투자가 통과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도 어제도 그랬던 거 주말에도 그랬던 거 어제 하루순 날 장 빠진 것도 이게 영향을 미쳤어요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야 조만친 분 한국 사람 이름 같네 조만친 조만친 상원의원이 자꾸 태클을 놓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하원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은 어차피 바이든파예요 여자분은 빨리 빨리 하자 이러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조만친 상원은 말고 대표가 있어요 상원대표는 척슈모 대표인데 그게 지금 어떤 그림으로 갖느냐 일단 밀어놨어요 1월달로 그래서 이 불확실성 자태가 어떻게 보면 일단 루시드모터스 리비안 이런 종목들의 주가 약사에도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보조금 지급 안 되면 별로 의미 없고 그 외적인 요인도 많긴 많죠 긴축하게 되면 제일 먼저 부담되는 게 구매력 감소 효과니까 그렇죠 성장주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미국의 인프라 법원 통과가 조금 어려운 것도 충분히 미국 전기차 회사 또는 한국의 전기차 관련주의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사실 이거 작년서부터 이 얘기 우리 인프라 법안 그리고 여기에서 자산차 보조금 그렇죠 계속 좁혀왔어요 이게 빨리 돼야 우리 현대차도 좀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엄청 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조금 연결시켜야 하게 되면 현대차 기아차도 결정적으로는 제가 한번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북미 기준으로 아이오닉5 EV6의 합산 차량 판매 대수가 테슬라 3Y보다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물론 절대 수치가 그게 뭐 전체 뭐 만약에 현대차가 100만대 기준 중에서 10만대 정도는 아니지만 퍼센테이지는 안 되지만은 그럼 어쨌든 간에 포인트를 어쨌든 EV차의 포인트를 잡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도 있었고 조금 제가 보니까 자동차주에 대한 시장의 뷰가 조금 기다려 보자는 심리가 가는 게 사실 호재에 너무 둔감해요 젠대차가 이번 주에 주가를 한 3, 4% 튈 수 있는 호재가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그게 그게 바로 제네시스 모델 G90에 1만 2천 계약 정도의 사전 계약이거든요 전기차? 아니요 세단 고급 세단 핀디차가 야심차게 벤츠 에스컬레스를 타겟으로 만든 게 이번에 나온 G90이에요 G90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외에도 사실 지금 EV가 기아차의 EV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에는 지금 500대밖에 안 팔렸지만은 제네시스의 전기차 라인 G560이 지난 10월달에 벌써 판매가 됐단 말이에요 아쉽게도 G560 전기차를 받기 위해서는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공급만 안 됐을 뿐이지 호재는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조금 약하다 이거는 약간 여기에 좀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은 미국의 트릭을 몇 가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첫째는 일단 테슬라나 리비안이나 뉴스드의 주가도 좀 안정이 되고 또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가 좀 빨리 통과되는 그림으로 가고 여기에 GM이나 4D의 주가도 완성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동남아 쪽이든 아니면 어디쯤 간에 차량 반도체의 부족 현상이 조금 밀려서 된다면 그런 언론 플레이 나올 때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삼성현자 현대차의 수급이 아니지 삼성현자 하이닉스의 아쉽게도 현대차 기아차의 수급이 조금 뺏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냐면 사실 기존의 내연기관차 그거에 대한 좋은 실적 비전 이런 거는 별로 시장에서 호응을 못 받고 결국은 전기차에 관련해서 얼마나 비전을 보여주느냐 근데 도요다가 됐든 다른 외국계 회사들 보면 2030년까지 100% 전기차로 가겠다 이런 식의 로드맵을 딱 던지잖아요 근데 현대차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것도 같이 끌고 가려는 전략 이런 것이 결국은 이도저도 아닌 걸로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보기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절대 수라만 치면 하지만 조금 고무적인 거는 올해 현대차 기아차의 합산 북미시장 점유율이 합산 10%를 넘겼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몇 년 만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아시겠지만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다시 2000년대 초중반 좀 고전하다가 10년 듣고 다시 올라간 거는 정의선 체제 이외에서 빠르게 SUV에 포커싱을 맞췄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기존 내연기관차에 쓰는 현대차 쪽은 어느 정도 저는 자리를 잡았다고 봅니다 SUV 쪽에서 기아의 스포티지라든지 아니면 한국에는 안 팔리고 있습니다만 텔로로이드라든지 아니면 현대차의 펠리세이드라든지 이런 거지 아니면 타이거 우저가 탑승하면서 제일 유명한 GV 시리즈 그래서 SUV 쪽이 치고 가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전체 판매 대수 같은 경우는 잡아가는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소니가 4조를 투자하네 니산이 2조를 투자하네 4조 N입니다 4조 N 4조가 아니고 4조 N 그러면 우리 돈으로 10배짜리니까 50조 니산이 한 30조 이게 투자하니까 현대차가 10조 이야기랑 보면 좀 먼 이야긴 해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점유율 측면 차이가 있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현대차가 미국의 GM이나 포드나 아니면 유로의 펑스바겐이나 벤처보다 전체 투자금이 작아서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고 뭐 제가 정확히 숫자로는 체크는 안 했습니다만 현대차 전체 시가총액 피어 대비 투자로 친다면 그리 뒤처진 것 같지는 않던 생각도 좀 같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어쨌든 시장에서 주가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거는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1월달 되면 받을 겁니다 그래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지금 번뜩 떠올랐는데 이 얘기하니까 저번에도 뭔가를 하나 확신 있게 장담을 했었는데 저 하이닉스 이야기 했습니다 그거였어요? 아 예 저는 아 이게 하천국만의 뭔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탁 예상하지 못한 이게 탁 있어요 왜 12월달에 삼성전 현대차가 약할까 근데 이 사람은 왜 1월달은 12월보다 현대차 기아차 수급이 좋다고 이야기할까 지금 번뜩 생각이 났어요 말하다 보니까 뭐예요? 좀 전에 말한 거 장안한 거 빼고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어쨌든 간에 패시브 자금의 관점 현대차 기아차는 배당이라는 거리가 좀 멀거든요 네 그런 것도 갑자기 생긴 배당이라는 거리가 좀 멉니다 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온죠? 이 배당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수급이 얕다고 그랬잖아요 그나마 들어오는 수급이 사실은 기관 수급 대부분이 배당과 관련돼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작게 준다고 해도 350원 이상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삼성전자는 꼭 배당이 아니다 하더라도 코스피 200시가 중 20%에 맞춰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게 현대차그룹은 자동차그룹 좀 배당 가는 거래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12월 수급의 특징이 패시브 자금의 배당 차익 거래라면 이런 이벤트가 종료되는 이벤트가 종료되는 이벤트가 종료되는 올해 연말이 지나고 나면 또 연초로 가면 조금 더 수급이 너무 쫄쫄쫄 많이 갔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 기대감을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인프라법안이 미국에서 통과가 되면 네 어차피 현대차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이오닉5 반응이 좋으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요 보조금 받는 것에 대해서 네 오늘 제가 NH 정권의 자동차주를 바라보는 리포트를 좀 봤는데 다 제가 반박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반박하기가 조금 무한할 정도로 다 아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 그러니까 아는 내용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자동차 세트의 현실이에요 첫 번째 몇 가지 제가 떠목저목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자동차주의 실적이 부진했고 지금 전체적인 필요가 뉴트럴 정도밖에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정 때문에 이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원래 하반기에 틀려고 하다 오미크론이 발병함으로써 지금 다시 차량용 반도체 공급 숨통이 오미크론으로 막혀버린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백신 4차 4차 부스터샤드로 한번 기다려 볼 만한 거고 일단 똑같고 두 번째 그 과정에서 하반기에 차량이 접어들때 자동차주의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는 모멘트가 몇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가격 인상 차값을 다 올립니다 현대차도 올리고 다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꼭 전기차만 그런 게 아니라 내연기관까지도 차량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공헌한 부분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의 상승 부분 차장용 냉형 강판 뭐 타이어 고무까지 어떻게 보면 고무까지 다 올리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전기차 타이어는 일반 내연기관 타이어보다 또 높습니다 가격대가 차량 가격 인상하겠다는 부분 이것도 좋은 거 그리고 아까 말씀 현대차도 사실 나쁘게 보면 좋게 보면 26년까지 170만대 목표예요 친환경차 그게 나쁜 숫자 아닙니다 그리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지금 계절적인 효과로 인한 상대적 약세일 뿐 특별히 악재하다는 노익스포즈는 오히려 반도체보다 낮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반응이 좋은 반도체보다도 이게 더 나을 수 있다 투자의 관점에서 네 수급에 저쪽으로 몰렸기 때문이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워낙 연초 대비해서 눌렸었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고 또 이제 전체 사이즈가 자동차보다는 반도체가 훨씬 크니까 이제 그쪽 수급이 몰렸을 뿐이지 자동차는 지금 수급이 빠져서 안 가는 거지 매도가 많아서 약세다 이건 아니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홀드 홀드입니다 그러면 새로 신규 외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사도 돼요? 대형주는 장에 대한 시점이 중요한데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에 배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25일 이후 다음 주 이번 주까지는 거의 뭐 지금처럼 크게 바뀔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는 거의 대부분이 그냥 제가 날짜까지 콕 집어들이면 거의 29일 아침 10시 전이 좋습니다 29일 그게 왜 그러냐면 배당락일 거의 아침에 개바락 나오면 그날 10중 8구 올라가거든요 아 그러면 29일 아침 10시에 사면 그 다음에는 주가가 올라간다? 그때가 이제 솔직히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배당이 원래 주식 배당만 배당 보정을 해야 되는데 현금 배당은 상관이 없는데도 배당락이라 보게 되면 일부 종목들이 동시효과에 좀 떨어져요 근데 동시효과에 떨어졌다가 이제 한 2, 30분 지나고 나면 회복을 하게 되는데 현대차 기아차는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여기에 그런 것도 있어요 바스켓 바스켓으로 나오는 그 패시벌 자금이 있어서 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코스 비백 종목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아닌데 자동차나 전기진자나 또 이런 관련 배당주들은 반대로 하셔야 되고 이런 종목들은 29일 오전 10시 전후에 조금 약할 때 사두시면 아마 연초효과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볼게요 아 예 자꾸 저만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확신 있게 얘기하시니까 확인하고 싶어 아니 주식은 자신감 자신감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또 로봇 롯데란다 로봇과 관련한 테마를 열풍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거기에 대한 투자 팀이 발족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투자하면 그 섹터는 변할 거라고 이제 모두가 기대하니까 그만큼 파워풀하고 어떻습니까 지금도 로봇 관련주들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네 이거에 대해서 지켜보던 분들이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또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이익 실현해야 될까 이게 양쪽이 다 고민이란 말이죠 로봇 관련주는 사실 대장주는 세계기업밖에 없어요 큰 그림에서 보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로봇 가지고 투자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로봇 관련주는 투자 관점에서는 약간 매매 영역이에요 여전히 로봇 산업이 커진다는 건 누구나 아는 내용이거든요 누구나 알고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왜 이렇게 초를 끼었냐면 어쨌든 LG전자도 로봇 산업을 강화하고 클레이 있잖아요 클레이 LG에서 만든 로봇 이동 로봇 이름이 클레이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했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맞습니다 팀 TF에서 팀으로 격상한 부분 TF에서 팀으로 격상하면 뭔 일이 생깁니까 TF 팀장에서 팀장이 생기는 거죠 직함이 생깁니다 그 말은 그게 말장난 같은 게 아니고요 태스크 포스라는 거는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번개 모임 같은 거에요 그렇죠 아이디어 차원에서 서로 네 모여가지고 로봇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생각해 이 정도인데 그거를 팀으로 한다는 것은 현판을 만든 거거든요 해야 돼 네 이제 현판 비전이 제시되고 그럼 삼성그룹에서 예산 배정 삼성이 연초에 밝혀던 240조 신 미술 투자에 신기술 투자에 로봇 사업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폭제 지원해 주겠다 그 내용으로 가는 건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저께 삼성이 20일 22일 날 정도에 다시 로봇 사업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팀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겠다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에 움직였었는데 지난 한 2, 3주 동안 놓고 보면 이미 이제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1월 5일부터 여지는 CS와의 연결고리가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음 같이 가는 거라 주가 관점수는 이제 어쨌든 삼성이 했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삼성이 이제 팀을 만들었다는 기존에 뭐 엘지전자의 로보티즈 인수 로보로봇 인수 아니면 현대차 그룹의 사족 보양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인수 이런 거는 조금 그냥 큰 이야기거든요 현대차는 당연히 로봇 사업을 키워야 되죠 왜? 자동차 생산 이게 다 산업용 로봇입니다 그렇죠 자동차 생산 그다음에 물류 처리 그 우리가 봤던 우리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네 발 달린 개가 걸어다니는 그 로봇 있죠 그 로봇이 실제적으로 우리 집에서 서빙하는 로봇 아닙니다 그거 산업용 로봇으로 보안이라든지 물류 쪽에 들어간 로봇들이거든요 우리가 공장 같은 데서 만약에 점검을 돌지 않습니까 밤에 야간 순차를 돌 수도 있고 위에 가서 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데 들어가는 게 대부분 이제 사족 산업용 로봇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 타주는 로봇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있는데 현대차에서 사실 추구하는 건 커피 타주는 커피 타주는 휴게소 로봇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산업용 로봇이라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은 이제 현대차랑 조금 다른 그림일 겁니다 아마 소비자용 로봇을 조금 강하게 그러니까 가정용 생활용 그 로봇을 좀 집중하는 것 같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제가 일부러 말 나온 김에 정리해 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현대차는 현대차 그룹 물류 자동차 때문에 산업용 로봇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거고 LG하고 삼성은 어떤 회사냐 하면 통신 회사 하면서 가전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가정용 로봇 쪽에도 비중이 많이 높이는 거죠 단순한 청소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움직이는 청소기 만드는 회사 유진로봇 에브리봇 에브리봇 홈쇼핑에 열심히 팝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그거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산업용 로봇은 산업용 로봇대로 이제 가정용 실생활 로봇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관련주들은 트레이딩 용량 같아요 저는 오늘 오전에 좀 올랐다가 빠졌거든요 이게 약간 타점 잡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로봇 관련주하고 자율 관련주의 공통점이 바로 이 공통점이에요 요새 그거 유행한다면서요 뭐? 오빠 오르면 물리... 뭐야 그거 한번 들어봤어요 오전에 빠진다 그러나? 오르면 빠진다 오르면 물리고 사면 물리고 네 아 근데 그게 왜냐면 우리가 아재가 됐나봐요 보면조가 들었는데 잊어먹었는데 아 금방 잊어버려서 어제 기억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하고 로봇은 대부분이 실적이 명확하지 않고 아 주... 주... 주사업의 주체는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기업을 그 모멘텀으로 주가를 쏘자니 애매하고 거기에 연결된 작은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보통 자율주행하고 로봇 관련적 특징이 오전 강세입니다 오전에 강세하면 거의 십중팔고 정신 먹고 나면 쭉 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차트 기준으로는 뭐 오전에 만약에 그건 왜 그러냐면 전일이 장 끝나고 뉴스에 반응하는 섹터들이거든요 뉴스에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예년보다는 계속적으로 자율주행이나 로봇은 해가 갈수록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는 커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을 쉽게 매매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근데 종목을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좀 봉인 보는데 말 나온 게 보게 되면 현대차 아이디어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2족 보행입니다 다리 두 개 그리고 이제 삼성이나 LG 쪽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볼만한 거는 로보티즈나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삼성 쪽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뭐 기타 공장 자동화 이렇게 보게 되면 SM코어라든지 사믹 THK 라든지 좀 많긴 많은데 일단 저는 청소기 쪽은 너무 그렇게 상장되어 있는 청소기 쪽은 주가는 잘 움직이더라도 일단은 변동성은 좀 크다 염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로봇의 팀을 만들고 어쨌든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게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 걸까요? 우리가 앞으로 투자할 때 뭐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삼성 삼성이 팀을 만들고 팀을 만들고 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그렇게 왜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환호를 했냐면 삼성이 뭘 한다 그러면 다른 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삼성이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서 M&A 얘기도 좀 나왔었고 근데 삼성은 아시겠지만 이미지 관리에 철저합니다 기업 함부로 인수하지 않아요 굳이 또 그리고 계열 회사에 둘 필요가 없어요 삼성께서 항상 보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삼성의 강소기업이라는 바운더리를 만들게 되죠 반도체도 그렇게 보게 되면 국내 로봇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될 것 같아요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 갖고 있고 이제 어떤 정말 필요한 게 뭘까를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로봇을 생각할 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센스인가? 이송이라 그러면 뭐가 중요할 걸 생각해야 돼요 이송이라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걸어다니는 강아지 모양의 인형이야 일본 소니가 만든 이상 애완용 로봇 말고 산업용 로봇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해요 센스는 기본인 거고 중요한 거는 관절입니다 그렇죠 관절 구동 모터 그러면 또 로봇 관련 구동 모터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이제 아진 엑스타이라는 종목이 나올 거예요 구동 모터라는 종목이 있을 거고 나머지 이제 로봇은 일단 관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센스 장애가 중요하죠 뭐 이미지 센스라든지 센스 쪽 반도체 로봇 관련 반도체 관련 주가 좀 중요할 거고 근데 주가는 일단 시장이 나와 있는 그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되 제가 조금 쫙게 말씀드리면 요거 길게 봐야 일단은 CES까지 같아요 아 그 세스가 끝나면 이 로봇 분위기도 테마도 끝난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멀리 계속 봐야 될 섹터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뭔가 크게 변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쌀 때 조금씩 모아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냐 쌀 때 모아놓고 장기 투자할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아 장기 투자도 아니다 트레이닝 영역 갔어요 왜 그러냐면 로봇 관련주로 거래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시가총액이 조금 작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다는 건 5천원 미만짜리가 많고 실적에 불안정성이 많은 기업이라 펀드나 어떤 액티브 자금들이 사놓고 장기적으로 가져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끌고 간다 그러면 현대 오토웨어 정도는 펀드나 일주일에서 가져가겠죠 현대 오토웨어는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는 13만 원짜리 주가가 좀 무겁단 말이에요 현대 오토웨어 같은 경우는 정말 길게 가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닌 시장에서 지금 팔딱팔딱 잘 움직이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로보 아마 오늘 SPG인가요? 상한가침 종목도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매매 영역 같은데 엉근 CS가 마감하고 나면 아니죠 CS가 열리는 그 순간부터라도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올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연말과 연초에 반짝의 트레이딩 영역 같은데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건 염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시장이 오르는 게 없고 또 그동안 손실 본 게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뭔가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배터리 좀 쉬고 메타버스 쉬고 하다 보니까 또 그 함머니들이 삼성이 로봇한데 팍 이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 주린이 분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괜히 또 들어갔다가 모르실까 봐 하여튼 잘 신경 쓰시면서 트레이딩 영역으로 잘 지켜보시고요 이제 환율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외국인의 매수가 언제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냐 이번에 다행히 그 네마녀의 날 때 보니까 선물을 롤오버 하면서 내년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을 갖게 했잖아요 문제는 계속해서 좀 사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려면은 환경이 되려면은 환율이 가장 중요하죠 네 아무래도 외국인은 달러베이스로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환율하면 환율하면 채금만큼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이제 환율 차트를 좀 띄워놨어요 한 3년 치를 볼까요 네 3년 정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1100 오늘 3월 20일은 최고가고요 지금 한 1200원대 정도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보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보면 외국인 자금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겁니다 주식을 팔게 되는 요인이 돼요 걔네들이 다시 본국으로 소환할 때 가져갈 수 있는 달러가 작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환율이 오를 때는 크게 나라의 경제가 좀 안 좋은가 아니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든지 환율의 약세는 곧 외국인 자금의 유출을 의미합니다 근데 환율이라는 게 보게 되면 너무 상대적인 거예요 환율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딘가가 우리 통화가 약하다는 거는 어딘가가 강하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조금 올라온 부분은 어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미국 돈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미국 돈이 강한 거는 크게 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유럽 쪽이 안 좋아서 그래요 유럽 쪽이 지금 또 다시 또 봉쇄를 한 해 만에 난리가 나다 보니까 유로화하고 파운드화가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유로화하고 파운드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똑같죠 한쪽이 떨어지면 한쪽이 올라가겠죠 그럼 또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지는 거고 두 번째는 미국이 어쨌든 간에 지난 FMCA에서 테이프링 속도는 2배속으로 당겨서 한 3월달에 종료를 하게 되고 이제 금리를 내년에만 빠르면 한 세 번 정도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달러는 또 하나의 약간의 안전자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안전자산 플러스 돈이라는 거는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움직입니다 미국이 지금은 제로금리지만 사실 미국이 제로금리고 한국이 1%고 이렇게 하니까 유럽도 제로입니다만 그 작은 미국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절대 수지로 놓고 보면 어쨌든 금리가 오르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강했던 건데 근데 이거는 약간 추세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돈이 그러면 유독 이번 주에 반응한 거는 중국입니다 중국 네 한국은 중국 왜냐하면 중국의 돈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오히려 원화보다 중국 돈은 안 나오네 중국 돈은 뭐 켜놓고 말씀드릴게 중국이 금리 내렸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사실 금리가 내리면 유동성이 풀린다는 얘기니까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좋은 일 아니야?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주식시장은 오히려 급락을 했죠 아 그러니까 위안화는 약세 위안화 약세니까 위안화와 우리나라 원화는 동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도 같이 튄 거예요 근데 앞으로 계속 위안화 계속 약할까요 그거에 대한 판단만 내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안 약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약한 거 왜냐면 중국이 참 이게 재미난 게 12월 20일 한국 정시가 너무 예민했어요 거의 중2병이야 중2병? 아니 이거 봐봐요 화내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중국이 이렇게 했어요 중국이 기준금리가 써낸 게 2019년부터 대출 우대금리라고 말하면 LPR 이라는 금리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1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는데 중국이 이제 20개월 만에 내린 거는 1년짜리 금리를 3.85에서 3.80으로 0.05%포인트 내린 거예요 그리고 5년짜리는 4.대 이상인데 만기기니까 좀 높겠죠 그건 동결 그 말은 뭐냐면 중국이 일단은 부동산은 계속 잡아놓겠고 약간의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소비 위축을 1.91년짜리 만기를 가지고 돈을 풀겠다는 거거든요 지준율과 좀 비슷한 효과를 주겠다 약간 돈을 풀어주는데 중국의 원래 기조 부동산 규제라도 이런 걸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어떻게 반응했느냐 야 돈을 풀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석한 거거든요 그럼 좋다 좋아 그럼 돈을 풀었는데 이게 뭐야 로 해석해서 아시아 정시를 어저께 밀렸다고 한다면 거꾸로 보게 되면 앞으로 중국이 다시 공격적으로 LPR을 내린다든지 5년 만기를 내린다든지 여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단기 유동성 창구라는 MLF라는 게 또 있어요 중국은 우리 금리를 두 개를 보는데 LPR MLF MLF까지 건드리느냐 안 건드릴 것 같습니다 그걸 거꾸로 돌려오면 중국의 어제 톡 튀어버린 위안화 약세는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이다 일시적인 거 여기에 우리나라 원화도 약간 느리지만은 원화가 지금 1200원을 건드린다고 해서 이게 한국의 수치 나빠서 북핵 리스크가 터져서 한국의 신용등급이 나빠서가 아니니까 저는 지금 원화 환율의 상승세는 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겠지만은 뭐 환율틴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외국인 자금 빠질 거야 이렇게 보는 거는 우리는 경고한데 다른 나라 통화가 약해서 만들어진 착시 효과다 그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 우리가 계속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외국인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지금 어쨌든 간에 11월 12월 달에 공통점이 매수 스탠서거든요 두 달 연속 근데 이 매수 스탠서는 거의 대부분 1월 달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의 경험이 맞다면 1월 달은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 들어올 겁니다 그 관점으로 좀 외국인에 대한 매수 포지션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좋은 쪽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 들어와야 또 대웅주들의 움직임이 좀 좋을 거고 지수도 좀 좋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한번 좀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29일 10시에 매수를 하는 게 좋다 아 너무 이렇게 아니 또 날짜까지만이 아니라 시간까지 찍어 주시니까 그 시간에 꼭 사고 싶네요 뭐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되게 왜냐면 날짜나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네 올해 마무리 전략 29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네 한 주간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거냐 매수하는 쪽으로 아니면은 좀 일부 매도하고 어떤 분은 뭐 리밸런싱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미 이제 뭐 대주주 양도세 이슈 10억 조건 10억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절정 부분 다 처리하실 분 하셨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똑같이 배당락과 같은 구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 내가 10억 조건 해당이 안 돼서 4월 달에 양도세 안 되시려고 그러거든 10월 28일까지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10억 미만으로 이게 또 부부합산이니까 참 까타로 저어졌어요 개별이 아니니까 근데 그게 그 종목들이 지금 현재 카카오에도 나와 있고 2차전지 소재에도 나와 있고 예전에는 바이오에 많았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아요 올해 많이 오른 종목들이 2차전지 소보장이 많아서 지니까 메타버스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게임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수급 자체는 대부분 아마 시간을 가면서 조금 완화될 거고 이번 주 남은 일정이 사실은 금요일날 발표될 미국의 PC 디플레이터 이 정도 말고는 큰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뭐 크리스마스에 박싱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마무리 전략이라 그러면 좀 그런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코스피는 연말 적정지수를 3000 이상 코스닥 1000포인트 이상에서 봅니다 12월 30일 우리나라 장이 마감하는 날인데 3000이나 1000포인트 이상 마감할 것 같고 중요한 건 그 마감하고 안마고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2,999로 끝났다고 해서 손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앞으로 내년에 대한 그림인데 그럼 그 관점 12월 달이 연말까지 적정 수준 폭등 안 해도 상관없어요 삼성전자 8만원 안 가면 어떻습니까 지금 수준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 수준으로 그냥 조용한 상태에서 이제 너무 빠져버렸던 넥하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LG화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잡아주는 겁니다 잡아주는 거고 또 한편이 어쨌든 우리가 CES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CES란 이벤트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은 뭐냐가 중요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다시 저는 메타버스나 이쪽으로 올 것 같아요 메타버스 게임 이런 거 오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 전략 조금 세워드리면 코스피 대용주 쪽은 일단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매수를 상thenards 조심스럽습니다 그거는 12월 28, 29일 배당락 전후에 자동차라든지 넥하오라든지 이런 수준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넥하오는 네이버 카카오의 줄임말입니다 아하하네 아시겠지만 멋있게 또 이름을 지으셨네 네, 뭐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시장에서 이미 제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기 좋을 것 같고 내 수준은 사실 그렇게 연말 연출 백신 대력이 없으니까 뭐 플랫폼이나 그런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반도체 관련주들이 삼성의 하이닉스가 거의 연말 연초까지 강화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소부장들 여러분들 타점 잡기는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반도체 관련주 관심 가지시고 약간 제가 조금 눈에 계속 들어오는 섹터는 12월에 잘 갔다가 12월에 약간 조정을 보이는 두 가지 섹터가 있어요 두 가지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게임과 메타버스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의 흐름 자체가 최근에 LG노트의 강세에서 하드웨어조로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인데 사실은 한국에서 메타버스 관련 하드웨어는 생각보다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너무 커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하이비즈니스 시스템, QSI 대부분 다 CS 때문에 움직인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차인면물이 나올 것 같다면 오히려 원래 가다가 쉬웠던 섹터들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조금, 플랫폼 업체들 예를 들어서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맥스트라든지 아니면 또 VFX 관련 이번 주 금요일날 넷플릭스 드라마 하나 출시됩니다 고요한 바다인가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게 또 달 탐사선 다룬 건데 그런 콘텐츠 관련주들도 이제 옛말 모드로 가면서 최근에 약간 쉬웠었는데 그런 거 다시 조금씩 볼 때도 되지 않나 그래서 아마 1월 초순에 CS가 시장을 지배한다면 초중순이 지나서고 났을 때는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에 메타버스나 게임이나 이런 쪽이 다시 중소행지 쪽에서 단에서는 중심에 가 있지 않겠느냐 댓글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29일날 만약에 새로 내년을 대비해서 뭔가 산다면 29일 10시에 메타버스 게임즈를 사는 것도 괜찮다? 아 그건 지금부터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이번 주서부터? 이미 지금 보면 위메이더도 마찬가지고 컴투스,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조금 움직여주고 있고요 펄업 있어도 약간 저점을 나빠주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12월 29일 날짜 T-Day 전후는 저는 만약에 그날 산다면 어떤 주식을 사요? 야 이건 자꾸 나한테만 왜 이러세요? 아니 썸네일 제목으로 쓰려고 저는 12월 마지막 주에는 한 3개 정도, 4개 정도 대형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 카카오와 카카오 관련해서 카카오 뱅크를 다음 주 이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빠졌는데 다음 주 코스피 쪽에 좀 보고 2차전지단에서는 지금 쭉 빠져있는 종목이 두 개가 보이는데 하나가 SKC고 하나가 SKIET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는 전기차 쪽에 전기차 쪽도 소선이 거의 배당락 전후에서 돌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한쪽 포인트 잡으시고 플랫폼 쪽에서는 역시나 카카오나 인터넷 뱅크 쪽에서 카카오 뱅크 쪽이 지금 주가가 워낙 두 달 이상 소위를 받았기 때문에 연초에 수급이 변화가 온다면 충분히 우리가 연말 마지막 주에 공략해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화창봉 대표님은 29일 10시에 산다면 바로 지금 얘기한 이 주식들을 사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유는 가장 싸고 조종을 많이 받았다 이게 제일 큰 이유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니요 얘기해 줘봐요 내년도 가장 기대 대금 저는 주식을 싼 이유로 사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가장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 시간이 길어지지 않나요 아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기대치 대비해서 수급의 어떤 꼬임 때문에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고 그거 맞네 싸니까 자 카카오는 카카오는 작게 많아요 카카오는 내년도 이미 두 개 이상의 주요 메이저가 상장 예정돼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 아 그렇죠 모멘텀이 살아 있네 그리고 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년에 계속 화두가 되는 게 케이뱅크나 토스뱅크의 이슈입니다 이게 좀 남아있고 SKC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근에 주가가 동박 쪽이잖아요 전지박 쪽인데 전지박 쪽은 1집 머트리얼스 솔루스 첨단 SKC가 지금 같이 수급에 빠지면서 빠져 있는 거거든요 배터리 수급 근데 가장 전기차 관련지 중에서 어떻게 보면 사문계 쪽도 아니고 동박 쪽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큰 기업이니까 우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SKIT 같은 경우는 분리막 쪽인데 한 번도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하반기에 그렇죠 기대가 상장할 때는 기대감이 참 컸었던 종목인데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 분리막은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차가 화재가 나면 튑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분리막이 결정적으로는 양극과 언극재의 어떤 막을 세워 둔 거거든요 그건 또 하나의 배터리 발열과도 관련이 높습니다 배터리 폭발 사건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거를 완충시켜주는 언제미인데 어쨌든 전 세계 1위의 배터리 분리막 회사니까 그러니까 하반기 한 11월 달 12월 달 두세 달 기준으로 가장 움직이지 않은 배터리 관련 주 중에 하나가 SKIT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역시 하창봉 대표님은 질문을 하면 하는 대로 대답을 해주셔서 제가 질문하는 재미가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열심히 네 방송 보신 분들도 한번 말씀하신 사실 제가 방송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바로 사는 게 아니라 혹은 그걸 추천했다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왜 그 종목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 그 이유에 좀 주목을 하시고 그 이유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의 아이디어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저는 8.15에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주식을 소개시키는 컨셉으로 나와요 지금 당장 사고 안 사고를 떠나가죠 대신 본인이 어떤 그 기업에 관심을 가졌다가 타점이 맞아서 투자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6개월에 1년이 갔을 때 내가 정말 수익이 나 있네 위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돈 벌 수 있는 그렇죠 또 이렇게 너무 크게 자신감이 있으시면 약간 또 믿음이 약간 흔들려 내년에는 우리 임 대표님이 저에 대한 믿음이 참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그래요? 아직 우리가 서로 검증의 시간이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띄엉띄엉 나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지간해서는 다 잘 믿는 편인데 왜 그럴까요? 말하는 톤에도 조금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농담이고 하창봉 대표님이 워낙 재미있게 받아 주시니까 제가 장난 쳐서 그래요 오늘 방송 보신 분들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하 대표님도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SHOW Next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선Sí 아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